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히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지만 오늘 시장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022년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렛츠 기릿!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3.25%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0.75가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안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하락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파월의 공격적인 인터뷰가 부담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잡히는 걸 매우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 점도표인데요. 잘 안보이시겠지만 여기가 4.5 라인입니다. 올해까지 금리가 4.25에서 4.5를 예상하는 연준위원이 총 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5 이상이 1명이네요. 그러니까 연준위원 19명 중에 10명이 올해 연말까지 4.25 이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최종값은 3.5% 수준이었는데요. 이걸 감안해보면 약 3개월 만에 무려 100pp나 상향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가장 금리가 높을 걸로 보고 있는데 12명의 위원이 4.5에서 5%까지를 보고 있네요. 지금이 3.25%니까 올해 연말까지 4.25가 된다고 해도 1%나 더 올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FOMC를 거듭하면서 점도표상의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또 한국 기준금리를 넘어섰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FOMC 결과가 우리에게 나쁘게 나오다 보니 결국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금리가 5%가 된다고 하니까 환율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죠. 진짜 1,450원 가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 상승을 멈출 수는 없겠죠? 한국도 빅스텝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금리 이야기를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한국도 한다고 하니까 다를 수밖에 없네요. 한은 총재도 0.25%를 인상하기에는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텝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다음 금통위는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는데 아마 그때 빅스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통상 미국과 금리가 역전이 되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로 해석이 되니까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유럽과 한국이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현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높았던 영역에서부터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마도 그건 부동산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소식이죠. 지방의 규제 지역이 전면 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이번에 규제 지역이 대폭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들은 모두 규제가 해제되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대구는 수성구, 대전은 유성구 등등 이런 곳들이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처가 부동산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집은 레버리지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사실 필수인데 금리가 5%까지 간다고 하는데 집을 사는 사람은 현금 부자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결국 나중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 남은 지역이 풀리니 많이 하는 소리가 나올 텐데 최소한 그 정도 소식이 나와야 부동산이 웃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권왕 내년 75% 확률로 침체 결국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신채권왕 건들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금리를 연준이 4.4%까지 예상한다고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올리기 전에 경제가 비명을 질러서 그 전에 금리 인상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경기 침체로 가는 길목이라며 내년에 침체가 올 확률이 75%로 보이며 지금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봐도 이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5.5만원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부 다 안 좋지만 삼성전자가 5.5만원이 붕괴되었다는 건 그렇다면 5만원도? 라는 공포가 생기는 사건입니다. 내년 1월까지 춥다고 하더니 진짜 추운 겨울을 보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매일매일 신적가를 쓰고 있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내카오가 2년째 하락을 하고 있으니 주식 투자자분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하락의 끝에는 상승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요구라고 합니다. 바로 실적인데요. 어쨌든 FOMC라는 큰 이벤트는 끝났죠. 그리고 곧 하락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벤트가 뭔가 봤더니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참고로 1분기와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둘 다 10% 넘게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은 SK, 한화솔루션, 한세시럽, LIG 넥스원, 두산밥켓, 현대차, 신세계 등입니다. 이외에도 3분기의 실적이 잘 나올 기업을 미리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시간 내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은 물가는 이미 더디지만 고점을 쳤고 코스피도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PBR이 0.9배인 2330을 이탈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 이유는 3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사야 되나 봤더니 바로 음식료주라고 하네요. 이 음식료주 주가가 3분기에는 우리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저녁은 굶는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요즘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죠. 많은 직장인들이 도전하고 있는 챌린지라고 합니다. 저녁까지 굶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어휴 저거 궁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이어트도 하고 지출도 줄인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기릿도 소비를 줄이는 데는 항상 관심이 많은데요. 기릿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누가 좀 굶겨주면 좋겠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통계를 보자면 지금 사람들이 외식, 주거, 생활용품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바로 외식 비용이라고 해요. 단 40대는 보험과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먹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싼 값에 식재료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있는데요. 오늘 못난이 들어왔어요? 이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무지출 챌린지처럼 절약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 중에서도 생긴 게 못생긴 못난이를 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상품화를 할 수 없는 못난이 상품은 맛과 영향은 똑같은데 가격은 반값이다 보니까 수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못난이 농산품은 어디서 살 수 있나 봤더니 그냥 슈퍼가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에는 못난이 채소 박스 구독 서비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글리어스에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못난이 채소를 먹을 때는 오래 두지 말고 빨리 빨리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나마 호재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확진자가 계속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거의 끝물에 저랑 기릿이 걸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걸렸다는 게 조금 억울한 건 제 기분 탓이겠죠? 그래도 저는 크게 아프진 않고 빨리 좋아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확진자는 3만 3천 명으로 확실히 평일인데도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기린이 여러분들도 항상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게 될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손정희 소프트앵크 회장을 만나서 세계적인 반도체 팻리스 기업인 ARM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ARM이라는 기업 자체가 반도체 슈퍼갑에 위치한 뛰어난 기업이라서 독과점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엔비디아가 사려고 했지만 못 샀던 것도 독과점을 우려한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ARM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중요한 특허이다 보니까 어떤 한 기업이 인수를 해서 너 쓰지 마 혹은 나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인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매진된 비행기표 어제 푸틴이 예비군 30만 명을 징집하겠다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원령을 발동했는데요. 또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행렬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티르키에로 떠나는 항공편이 이미 매진이 되었고 앞으로 3일에서 4일 동안은 표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이스탄불로 떠나는 비행기표는 최저 184만원에서 398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갈 수 없거나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 피하는 방법 같은 그런 검색량이 크게 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구글 트렌드에서 러시아의 항공사 중에 하나인 아비아 세일즈를 검색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어제 검색량이 폭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24개 도시에서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서 최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근처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는 어제 국방협력 MOU 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군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참석을 위해서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도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K-방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뚜기에서 신제품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오뚜기가 채식시장을 겨냥해서 두수고방 컵밥 죽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두수고방은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채식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건강한 한 끼에 가장 가까운 HMR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보다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채식을 좋아하시는 기린이분들이 계시다면 오뚜기의 두수고방 HMR을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폭풍 성장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20년에 4천억 수준이었던 글로벌 전기차형 폐배터리 시장은 25년에 3조원으로 연평균 47%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년까지는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IRA 법안과 유럽의 재활용 소재 의무화 규제 등으로 인해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해외 진출하기에는 지금이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사도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차그룹, 고려아연, SK에코플랜트, 그리고 GS건설까지도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앞으로 3년 뒤인 25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7%로 성장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는지 알 수 있는 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조 이방원 다음은 로봇이야. 요즘 로봇주의 기세가 좋은데요. 태조 이방원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로봇주가 빠르게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르는 걸까 하고 봤더니 바로 로봇 ETF 출시와 정부의 지원책, 그리고 미국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엥? 헤릿? 그게 무슨 소리야? IRA 법안은 친환경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직관적으로 봤을 때고요. 로봇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저렴하던 지역에서 미국이라는 땅으로 리쇼어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결국 로봇과 자농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산업용 로봇에 대한 미국의 수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미국에 대한 비중이 확실히 증가 중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새 정부가 취임하면서 앞으로 22년 말에서 23년 사이에 미래의 유망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여기는 우주와 나노, 로봇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정책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난 두 달 동안 두산은 37%, SPG는 50%가 오르는 등 확실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중고차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고차 업계에서 MG세대를 잡기 위해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을 허용하고 환불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타보고 결정하라는 거겠죠? 뭔가 중고차라고 생각하면 항상 눈탱이의 성지인데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경제가 안 좋아지고 소비가 나빠진다면 사람들은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더 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관련주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공부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